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금강 컨테이너 녹막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팝업 부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팝업 부스를 왜 보여드리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팝업 부스를 구매할 일은 없으실 거에요 근데 굳이 왜 보여주냐 여기 대표님께서 정말로 뭔가 꿈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팝업 부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오늘 눈 유기 하시라고 아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팝업 부스가 나중에 여러분들 모듈형 주택으로 변신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요게 모듈형 주택이 되면 이미 부스로 활용한 것들을 모듈형 주택 구조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단자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 팝업 부스 신기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가시죠 그 부스 신기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츠스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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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